아... 오랫동안 열심히 한 것 치고는 성적이 너무 초라한데요? 이짜... 딱 사짜네 저는 지금 낚자낭에 나와있는데요 여기 웬일이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아... 여기서 낚시 못하겠는데 일단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아... 파도도 너울성 파도네 아이... 시브렘 저는 지금 태풍왕대항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에서 내일 새벽까지 시간을 때우면서 놀아보도록 하겄습니다 지금 이곳은 주말이라 그런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완전 신났습니다 지금 나만 안 신나요? 바리바리 잔잔바리 보나마나 정갱이겠죠? 네 맞습니다 정갱이 새끼 아... 이 새끼랑 새벽까지 씨름해야지 되나? 환장하겄네 어? 뭐지? 손맛 좀 있는데요? 에라이씨 여기서 계속 낚시하면은 이 새끼만 한 3만마리 잡을 것 같으니까 이거 영상 이후로는 아침까지 패스! 여러분 밤바다 보여드릴게요 아... 깜깜하니까 좀 무섭죠? 네... 저기 멀리서 반짝이는 것들은 전부 고기 빼드립니다 어... 대박 많죠? 아... 그나저나 파도가 좀 잦아들어야지 될텐데 큰일났네 새벽되면 좀 나아지겄죠? 아이씨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쓰레기인가? 어... 빨리 암튼 낙산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지죠? 어... 대박대박 아이... 그나저나 새벽까지 언제까지 기다려 왜이렇게 시간이 안가는거야 아... 죽겄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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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든거 같은데 아이... 고든거 같은데 아이씨 어... 삼치다... 아... 삼치 삼치 아... 조금 짭기는 한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이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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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빠졌다 빠졌다 아이... 아이... 강하게 물었었는데 왜 빠졌지? 에이... 아이... 오늘 너무 안 나오는데요 아... 재정 아이... 오랫동안 열심히 한 것 치고는 성적이 너무 초라한데요 2짜 딱 사짜네 와...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겁나게 많네요 예... 그래갖고 한마디 떠들지도 못하고 낚시했습니다 하하하하 암튼 저번에 낚사 남았을 때는 삼치랑 고등어 입질이 겁나게 많더만 아... 오늘은 딸랑 삼치 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예... 삼치낚시는 아무래도 강릉에 안목항이 좋은 것 같아요 암튼...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좋아요 댓글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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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